안녕하세요. 요가은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면의 질을 높여줄 잠들기 전 스트레칭입니다. 베개 하나 준비해주세요. 침대에서 시작해도 좋아요. 먼저 다이아몬드 자세. 두 발을 모으고 무릎을 옆으로 벌립니다. 베개를 발 위에 얹고 등을 말아서 머리를 베개 위에 얹어주세요. 필요하다면 베개에 하나 더 높게 누워도 좋습니다. 등에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호흡합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숨을 내쉬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자, 이제 한 다리는 뻗고 반대 다리는 바깥으로 접을게요. 왼 다리 접어 왼 발등 바닥 베개를 다리 위에 얹고 상체를 숙입니다. 오른쪽으로 몸이 치우쳐지죠? 오른손으로 살짝 보조해도 좋고 더 할 수 있다면 팔꿈치를 바닥에 내려도 좋아요. 상체의 긴장을 풀고 호흡합니다. 다리를 바꿀게요. 왼 다리 펴고 오른 다리를 바깥쪽으로 접습니다. 베개를 다리 위에 얹고 상체를 숙여서 머리를 베개 위에 얹습니다. 왼손으로 몸이 치우쳐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도 좋고 괜찮다면 왼 팔꿈치 바닥 상체의 힘을 풀고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뻗고 있는 다리 아래쪽에 자극이 느껴질 수 있고 접고 있는 반대쪽 다리 관절 부근에 자극이 느껴질 수 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이제 상체를 일으킵니다. 두 다리를 모두 뻗어주세요. 다리를 모으고 베개를 다리 위에 얹고 다시 한번 상체 무겁게 툭 등과 목, 어깨의 긴장 완전히 풀어주세요. 등 아래쪽 시원하게 다리 전체에 시원하게 서점에서 시원하게 툭을 받으세요. 키보드가 시원하게 툭을 받으세요. 자세히 시원하게 툭을 받으세요. 자, 이제 상체를 일으킵니다. 베개를 날개뼈 아래쪽에 놓아주세요. 등을 기대 완전히 눕습니다. 발을 모으고 무릎을 옆으로 벌려 누운 나비 자세, 두 팔은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가슴이 활짝 열린 상태로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반복하면서 몸 앞면이 활짝 열려있음을 느껴보세요. 부드럽게 호흡합니다. 이제 손을 내리고 등 아래쪽에 베개를 한쪽으로 치워주세요. 이 베개를요, 머리 아래쪽에 댑니다. 엉덩이 스트레칭 할 거예요. 오른발 왼 허벅지 위에 얹고, 두 다리를 들어올려 손으로 왼 정강이를 잡습니다. 어렵다면 왼쪽 허벅지 뒤쪽. 누워서 하는 더블 비존 자세. 목과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않도록 좀 편안하게. 오른쪽 골반 시원하게. 목과 어깨에 힘 들어가서, 잡은 손을 풀어주세요. 반대쪽 왼 다리를 오른 허벅지 위에 얹고 두 다리를 들어올려 오른 정강이를 잡습니다. 어렵다면 오른 허벅지 뒤쪽 왼쪽 골반 부근이 시원해질 거예요. 턱을 살짝 가슴 쪽으로 당기고 뒷목도 길어지도록 잘했어요.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며 잡은 손을 풀어주세요. 이제 베개를 한쪽으로 치우고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립니다. 팔다리 최대한 오른쪽으로 보내서 왼쪽을 길게 늘렸다가 반대쪽 팔다리 최대한 왼쪽으로 보내어 오른쪽 몸을 길게 늘립니다. 가운데로 돌아와서 손깍지 기고 손바닥 뒤집어 손끝에서 발끝까지 길게 늘렸다가 내쉬고 팔을 내립니다. 그대로 눈을 감고 좀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마시는 숨에 배가 살짝 부풀어 올랐다가 내쉴 때 들어갑니다. 마시고 내쉬고 숙면의 질을 높이는 스트레칭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나마스테 이번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